쫄리면 빠져 한 명씩 번갈아가며 공격자가 됩니다 공격계가 6개는 진짜 질이고 6개는 가짜 질이에요 아 이거 자르는구나 줄을 끊었는데 터진 풍선이 없을 경우 2배로 들여요 아 2배야 단 본인껏의 줄은 2배로 만큼의 2배를 잃게 됩니다 이게 좀 크다 아 피한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해야지 공격자의 베킹 객싱만 피하시면 돼요 피하시면 되지만 잘못 피하시면 해당 런로 종료됩니다 자 그럼 사표장님이 3명씩 상황을 좀 봐야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뒤로 좀 제가 좀 알아서 짜도록 할게요 하나 자르시면 돼요 단순하네 좋다 기계처럼 얘기했어 아무것도 안 터져도 5개 하시면 5개 5개 하시면 5개 8번짜리 계신데 피하실 분 계세요? 지금 뭐 피하실 분 계신가요? 지금은 안 터져 안 터져 8번이 어디야? 다른 사람께 터지면 8번 터지자 터지자 광수 쪽 터지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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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냈지? 처음에 터져 여기 어디에 공사를 터트렸다 아 이거 와 근데 터트렸어 2, 4, 4, 8 아 아 오케이 가지 좀 터지세요 일단 11번 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너무 많은데 내게는 피할 수가 없어 지금은 아 오케이 가자 잘라 잘라 오빠도 터질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잘했다 오 이거 왜 흥분 게임이야 야 팀에 넣어서 팀에 넣었다 와 야 가야지 나도 10개 가야지 10개 가야지 이거 지금 되게 타이트하거든? 일부러 타이트하게 해놨나? 아 역시 종국 1번이야? 1번이야? 1번이야 저 피하겠습니다 구역 잘 봤어 야 가요? 광수 형과 터지면 대박이다 광수 형 나 뺐다 광수 형 아 10개 차가 김종국 씨 10개 획득 아 아 아 아 아 오빠한테 막 터져 이제 다 터지지 뭐 자 누가 잘 피하느냐 그렇지 못 피하지 못 피하지 아 이제 막 이쪽저쪽 다 터질 거야 아 그치? 잘 피하느냐 부모님 어 니가 어떻게 알았나 아 왜 그래요? 아 아니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아니 보낸다 보낸다 2등 아 맞아 2번 터진다 2번 터진다 2번 터진다 2번 터진다 안 빠져 두 배만 참을게요 이번엔 2번 세 4 공개 아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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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는 가야될까? 갑자기! 형 지진이야! 원래 형! 형 우리랑 다 썼잖아 지금! 우리 다 다섯 개입니다! 한 명 가면 갑자기 다섯 개요! 다섯 개요! 20개 줘요! 손바 한번 걸어야지! 그쵸 약간 어려운 회원들! 아니 잠깐만! 지금 우리... 왜 그러냐! 세 번 지났단 말이야! 10개! 세 번 지났단 말이야! 20개 제출을 하셨는데 10개 갖고 만족해서 가세요! 날 속여? 20개 줘요! 날 속여? 야 제작용 손을 하면서 속이지 말아야지! 저! 5링 가겠습니다! 21개! 아니 그게 아니다! 지금 당했잖아요! 오 이거 이거 줘! 아 근데 나 지금 약간 내... 야 순간적으로... 아니 어쩐지! 가방을 이걸 훔쳐가라는 듯이 약간 이렇게! 추격자님들! 우리 격자를 보고 싶어! 격자! 하이가 보여진 채요! 양수이상 기자! 본인이 벗은 것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! 진짜! 진짜 있는 분 같아! 진짜 빨리 자르세요! 나 이거 딱 받아가지고 빚 딱 갖고! 오케이! 나도 먹는 거잖아! 오케이! 지금 기업체에서 이상하다 그러는 것 같은데? 왜왜왜? 누가 잘못됐어? 뭔가요? 와 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